지금부터 제가 저희 집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침실 제 침실입니다 우리 집의 하이라이트 제 오빠 옷이 너무 많은데 아마 메이트 오는 날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이 고급스럽고 그런 집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집이에요 인산적이기도 하고 이런 제 친구들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빨리 모시고 싶네요 인산 가로수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